해결 앞에 관념론이라는 말이 떴잖아요. 우리 수능 개념 개념 단계니까 한번 천천히 봅시다. 관념이 대체 뭐예요? 관념. 관념이라는 말 너무 많이 하죠. 관념이 뭘까요? 관념은 생각념. 들여볼 관자.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죠.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. 아 생각을 바라본다라 함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감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정신 능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본다는 거겠죠. 그래서 관념이란 말은요. 깊이 생각하는 일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어요? 깊이 생각하는 일. 오늘 정말 천천히 한번 이렇게 가봅니다. 혹은 그 생각을 관념이라고 말할 거예요. 해결 같은 철학자는 이걸 중시했다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철학자들을 묶어서 관념론이라고 말한다는데 대체 그럼 관념론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. 또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. 이 관념론을 가진 사람은 이 우주 세계의 근본을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요소가 가장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념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한 요소가 이 세계의 근본, 우선되는 요소라고 본다는 거죠. 정말 단편하시킨 예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겠어요? 여러분들 수능 시험 잘 보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소개팅을 했어요.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관념론적인 생각, 이 세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요소보다는 정신적인 것, 비물질적인 요소가 더 근본적이고 우선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학생이 그 소개팅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보세요. 그러면 조국이 나와 있는 여학생을 볼 때 뭘 더 중요하게 볼까요? 저 여학생의 가치관, 생각, 종교, 성격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여학생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마 중요하게 보겠죠. 그게 관념론적인 생각의 특성이에요.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물대적인 거, 그 여학생의 얼굴 외모라던가 신체 조건 이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해결이 바로 그런 정신적인 요소를 근본적인 것으로 보는 철학의 하파에 있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럼요. 이 관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관념론에서 이야기하는 관념이 깊이 생각하는 일, 생각, 개념 그리고 그것의 내용, 그 개념의 내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시되는 관념론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것이 해결 철학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저는요.